복음 가운데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선교적 교회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를 듣는 중에 목사님 한 분 LA에서 사육하는 다인종 교회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명료하게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의 것이 아니고 팀켈러 목사님의 것이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동부 쪽에 리디머 기회에 은퇴하셨죠 센터 시티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앞부분에 있는 복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들께도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긴 한데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왜 중요하냐? 복음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마 복음 그러면은 그거 뭐 다 아는 거 아닌가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복음 그러면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사도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죠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설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한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장부터 거기 파벌이 있었고요 바울파, 베드로파, 나는 그냥 예수파 하여튼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가 정육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또 비신자의 가정에 시집 장가 가도 되냐 안 되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거든요 방원의 은사, 방원 통변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이긴 한데 그 은사들을 가져서 교회가 더 문제가 생겼어요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은사가 넘쳐서 문제가 많이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입니다 내가 최고의 은사 The most spiritual gift 가장 강력한 은사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소개한 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장 부활장입니다 쭉 읽어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요 이들은 그들이 받았어요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어 성경에는 알게 한다고 하는 게 remind 해주는 거예요 gospel을 내가 remind 해주겠다 다시 알게 해주겠다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복음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미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된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한가운데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줘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전 제가 몇 달 전에 경험했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곧 창립 15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임하고도 지금 3년 차인데도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반응하기 위해서 한번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회의 비전 어떤 분이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 철학은 목사님의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사람의 편협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자기 인간의 야망,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지금 우리 구성원들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이 지역, 사회를 포함해서 녹아 들어가고 상황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실은 복음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휴가 갔다 오면서 감을 잊어버렸는지 설교 시간에 대한 감을 잊어버렸는지 좀 시간을 지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제가 오늘 다 전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다음 주에 좀 이어서라도 오늘은 개요적인 부분을 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내가 신앙의 연장자라면 신앙의 연장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고 신앙 연륜이 깊고 내가 뭐 중직자다 그럼 그런 분들이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다 복음은 이거다라고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 내가 잠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딱 보고 민증 까봐요 신앙적인 민증 까보고 나보다 좀 신량이 없다 연륜이 높다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복음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잘하신 분 시킵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 때문에 사실 저희들 왔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이제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중복음이 뭔지 아세요? 중생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성령축만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병치유 그 다음에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결교단은 성결교단에서 사실 오중복음이 이제 하나 더 축복이 추가된 건데 성결교단은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거룩해진 성화의 복음 그 다음에 신유의 복음 그 다음에 재림의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인데 그 뭡니까 순복음에서는 하나 더 축복을 더했죠 그리고 삼중축복이 있어요 삼중축복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죠 뭐죠? 영혼이 잘 되는 것 영적 축복 범사에 잘 되는 것 환경적 축복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궁금하긴 하네 혹시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가는데요 재미있게도 우리는 축복 받고 싶어요 병고침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냥 형통의 축복이 그냥 부자되고 싶어요 이런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 아니라고 대답해도 혹시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복음 지금 5중 복음과 3중 축복 관련된 거는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별개입니다 많은 경우에 복음의 결과 복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치유도 받고 고침도 받는 거예요 이거 다 복음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결과하고 복음 자체하고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팀켈러 목사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은 gospel gospel은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it's not good advice 좋은 충고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면 기쁜 소식은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복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드바이스로 전하면 안 됩니다 충고로 하나의 옵션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저는 복음의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gospel good news는요 우리가 뭐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good news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복음 가운데서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고요 복음을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 2절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했어요 전한 복음이에요 gospel that was preached 선포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receive 받아들여야만 하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끊임없이 너희로 알게 해야 된다 remind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늘 이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의 그런 합당한 자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가 우리를 점거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한 신앙은 헛된 믿음 생활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그 넓은 영역들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용어도 많이 알았어요 교회 사람들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헛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고요 이 죄인 입장에 있는 우리들은 이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보탤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인 자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앞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복음 때문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서 전환점이 되는 단어 꼭 나타나는 단어 그럼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다음에 나오는 거는요 이렇게 행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온유해라, 봉사해라,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신앙 생활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의지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제목이 탕자가 초점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두 아들이 초점입니다 그렇죠?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로부터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로 나온 자인데 그 외에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있죠 누굽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때는 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큰아들을 생각해야 되네요 큰아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옆에 늘 있었어요 뭐 도망갔습니까? 재산 달라고 했습니까? 나쁜 일 했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의 기준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 잡고 막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하니까 이 반응이 뭐예요? 큰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분노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아니,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평생을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이 없는데 왜 동생 돌아오고 아버지가 파티 열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냐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종교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잃어버린 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교회는요 큰아들들이 많아요 큰아들 신드롬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 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착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헌신하는 자인지 안 하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게 신경에 거슬려요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레벨에 도달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오픈되기 시작할 때 좌절해요 아주 심각하게 좌절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몰아가네 그리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반응은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큰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누가 노력했어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믿는 삶은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표정관리만 잘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고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자신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쁘고요 자기가 부족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면 더 좌절하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분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했다기보다는 주로 자기 의지로 변화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복음이신데 그렇다면 복음을 온전히 receive, 받은 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날 때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렇지 않고서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복음 받아들인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 옆에 있으면 기뻐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기뻐요 그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알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큰 아들의 위험과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하다 보면 많이 하게 되잖아요 또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직분도 주고 기대해요 이 정도까지 할 거라고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기대해요 그 정도를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표출되기 시작할 때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평가를요 이거는요 복음을 온전히 못 받아들인 모습이에요 내용은 알아도 완전히 receive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Know about the gospel 하고 gospel centered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늘 푸는 선교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두 주 정도 what is the gospel이라고 하는 주제로 목사님들이 또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다 틀리더라 적금 방법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 팀켈러 목사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클리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 신학적인 이론이 상황화가 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비전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좀 따라가려고 해요 복음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요 이 복음에 비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알아갈 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비전을 분명하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복음을 말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복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복음이 뭐냐 물어봤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심플하게 그렇게 말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있어요 없어요? 말을 잘 풀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천국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보통 그 말 할 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천국이 안 왔어요 그 메시지는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기도가 이딴 것은 늘 이뤄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천단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라고 사실은 이야기해 준 거랑 별반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누가 복음 4장 43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르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놓으라 예수님의 사명선언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단가요 천국가요 이러면 근데 이 세상에는 천국은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없고요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사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아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일부 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하네요 제가 다음 주까지 할 것까지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구도만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영어로 성육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벌이시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Upside Down Kingdom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위에서 아래로 복음인데요 원래 Upside Down 하면 뭐예요? 뒤엎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동시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을 짬뽕을 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큰 자가 높아요 작은 자가 높아요 권력 있는 자가 높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높아요 보세요 천국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의 복음과 팔복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사회 문화에서나 또는 오늘에서라도요 리더급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요 로마는 가이사의 복음을 전했어요 가이사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통치는 뭐로 된다고요? 무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통치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찔러야 사는 가이사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합쳐졌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콘스탄티노플 대제 4세기 때 로마 황제가 이제부터 로마는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부터입니다 그때 업사이드다운 킹덤의 개념 완전히 뒤집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세상이 통치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유사하게 보이기는 한데 세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용어와 직분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왕들과 이 여러가지 군주들을 대표해서 주교들이 통치하기 시작했고요 황제 대신에 교황 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뭡니까 내가 사제의 길을 가야 되나 법관의 길을 가야 되나 그 고민이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양쪽 길을 가도 권력을 잡는데 어떤 권력을 잡아야 더 파워풀하냐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세상 가치관 특히 우리 한국분들은 유교적인 가치관 그렇죠? 또 1세와 2세의 어떤 가치관 속에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또는 세상을 완전히 뒤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중심이 된 조직이 아니고 모임이 아니고 혹 여러 가지가 중첩되고 짬뽕되고 그러면서도 아휴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다 또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혹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파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지난주 금요일날 기부서 했던 걸 드디어 뗐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떼면 바로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떼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이거를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도 기부서도 처음엔 불편하지만요 한 4주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요 샤워하는 방법도 있고요 옷 입는 방법도 있고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The kingdom of the world Kingdom of God가 약 짬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영적 전렌발이로 영적 팔을 완전히 피지 못한 손 구분자로 영적 안진뱅이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부수가 풀어졌어요 그런데 움직이려고 하니까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제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거 하면 안 되냐고 첫날 그랬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니까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자유될 때에 여러분 참된 복음 앞에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나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왔던 대로 익숙한 대로 우리의 기부수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두 가지만 내용적으로는 것만 전달하고요 다음 주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신 복음 성육신의 복음 킹덤 업사이드 다운 킹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마 이게 제일 우리가 익숙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깨워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킹덤 입장에서는 팀켈러 목사님은 인사이드 아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탕자의 복음 복음을 거부한 자 그 다음에 큰아들 반응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노력보다는 누구의 의지와 노력이 강하다고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열심히는 하는데 기쁘지가 않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다른 사람들 자꾸 판단하는 영적 기준들만 스스로 자꾸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상당히 좌절하는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이런 자가 아닌데 그거 묵상합니다 큰아들 신드롬의 반응이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의 인식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복음 이게 진짜 복음 받아들이는 사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에 소망을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영역은요 주님께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는 복음인데요 이거는 회복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타락 이전에 에덴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를 살아갈 때 소망하면서 삽니까? 절망하면서 삽니까?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을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회복의 복음입니다 회복의 복음이요 그래서 아까 Upside Down Inside Out Kingdom 개념에서 이거는 Future Back Forward Back 복음이죠 그래서 이 회복의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Already 그리고 Not Yet 그 사이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뭘 기대하느냐 언제나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성육신의 복음과 Upside Down Kingdom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죄의 복음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Inside Out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재림의 소망 때문에 회복을 늘 바라보는 이 복음 그렇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변화시킬 회복과 치유를 온전히 소망하는 그 복음 이 3층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틀로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의미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과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에 반응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정말 복음 중심적인 교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가운데서는 복음의 한 복판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선포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라 굳게 서라 말씀 붙들고 굳게 서라 그리고 헛된 신앙 생활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 생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뒤엎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속, 겉, 완전히 뒤집혀진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작은 회복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정말 하나님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굳게 서십시다 그리고 이 결단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